두려움과 도둑이 없으나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는 그념다. 마침 찬란한 새벽이 찾아온다는 기대. 대한민국의 새벽이 시작되는 것. 조국의 새로운 날을 철벽처럼 사수하는. 우리는 철벽 무대다. 공공적인 위민사담으로서 전군 유일의 민간 서포터와 철벽 부대를 사랑하는 모임인 철사보가 결성되어 장병들을 응원하는 등 지역주민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 평창북계올림픽 패럴림픽이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완벽한 경비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산골, 폭설 등 각종 재해와 재난에서도 국민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장병 모두가 한치의 고민도 없이 대민지원에 나서 아들같이 든든한 버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년대는 우리 부대가 해가 떠오르는 동해바다 그리고 동쪽의 하늘이 있는 우리 동력 땅을 지키는 부대 이래서 동천년대라고 2000년에 조병호 대령님 저희 역대 연대장님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